택배 화분들을 좀 켜고 싶어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가요계를 측정되도록 화분 세일합니다 화분들 한번 택배 화분들을 좀 켜고 싶어 드렸었죠? 오!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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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처럼 세일하는 겁니다 엄청 큽니다 확실히 가을이라 많이 바이브들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오! 루틀지아 이거 너무 좋은데? 천원입니다 목대도 있고 여기는 오! 퍼플 딜러 있죠? 이 와일도 천원이에요 쪼파업사 천원짜리도 있고요 이 천원부터 받으시는 것 같아요 빨간 목자는 다양한 다육이 품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다육이 품종이 있습니다 없는 거 거의 없어요 다양한 다육이 품종 그래도 창동도 보여 드려야지 창동도 보여 드려야지 창동도 5,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요 보통 빨간 포트 정도에서 이만큼 차에 있는 마디가 5,000원이고요 이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카라베스프라는 창이에요 12,000원입니다 콜로르타 아이스 트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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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입니다 오 이쁘다 트롬소 두 종류가 두 종류가 있나봅니다 퍼플 에본이 10,000원입니다 퍼플 에본이 10,000원입니다 퍼플 에본이 10,000원입니다 이 아이 트롬소는 8,000원이네요. 이 아이는 트롬소 8,000원, 아라베스코 이 아이는 1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환협노브라에요. 환협노브라. 이 아이 불새네요. 입장이 너무 이쁘다. 불새네요. 멕시코 장애언트.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뭘로 해요 했던 게 트롬소가 많네요. 슈퍼클론. 슈퍼클론이고요. 이 에보니 너무 이쁘죠. 4,000원. 한협에보니에요. 한협에보니. 쿠스에보니. 쿠스에보니. 쿠스. 아 아까 그 빨간 아이가 쿠스가 맞네요. 쿠스에보니. 2만원입니다. 샴페인 분생. 샴페인 분생. 원종 마리아. 7만원입니다. 원종 마리아. 탑이 엄청 많아요. 블루드래곤. 3만 6,000원입니다. 제가 블루드래곤 진짜 부잘했잖아요. 3만 6,000원. 2만원입니다. 홀로라타이스. 로빈훗. 로빈훗입니다. 1만 8,000원입니다. 조금 작은 나이들. 싼 나이들입니다. 얘는 헬리아에요. 헬리아. 층도 되게 높지요. 2만원입니다. 2만원. 헬리아. 콜로라타인데 지금 자고가 양옆으로 있어요. 자고가 1만 5,000원. 몬따니아이에요. 몬따니아. 2만 5,000원입니다. 몬따니아. 2만 5,000원. 이아이도 몬따니아. 어, 네. 이아이하고. 색이? 이아이도 몬따니아하고 이아이도 몬따니아. 2만 5,000원입니다. 피망 들은거 봐.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3만 3,000원. 피망 장난 아니죠? 이아이는 로얄 샴페인이래요. 로얄 샴페인. 분이. 샴페인이 분이 이렇게 많네요. 2만 5,000원이에요. 로얄 샴페인. 이아이도 로얄 샴페인. 쌍둥이에요. 오, 이게 녹짱비랍니다. 짱. 콜로라 빈이래요. 콜로라 빈. 1만원입니다. 오, 이쁘다. 콜로라 빈. 1만원이에요. 1만원. 프랭크 스포크는 이거 식물만 2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도 다 적혀있습니다. 고간마리아가 좀 세요. 가격이. 작은 데도.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10만원. 타오르스 로미온이에요. 야이는. 오, 색깔이 장난 아니죠? 1만 5,000원이에요. 타오르스 로미온. 로얄 에보니. 뾰족한 에보니. 로얄 에보니. 2만 5,000원입니다. 로얄 에보니. 마리아. 금. 5만 5,000원이에요. 일단 마리아. 금. 5만 5,000원. 저걸로. 헤리. 헤리엿이래요. 헤리엿. 제품들도 보여드려야지. 왁스인데.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한 20송이는 있을 것 같아요. 25만원입니다. 왁스. 아도니스. 오, 멋지다였죠? 헬리야. 헬리야. 완전 8만원입니다. 8만원. 헬리야. 마리아금. 70만원이었죠? 이게 70이라고 써있는거죠? 70만원이었죠? 자구가 장난 아닙니다. 마리아금. 이 아이는 호주 핑크예요. 호주 핑크. 멕시코 야생애보니입니다. 6만원입니다. 이 아이가 긴리적성금이에요. 긴리적성금. 요거는 가격을 문의해보세요. 긴리적성금입니다. 클리스버니. 7,000원입니다. 7,000원. 루스버니. 얘는 블랙탑이구요. 블랙탑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원종 마리아입니다. 8만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이즈 궁금하시면 사장님한테 사이즈 제외서 보내주세요 해주세요. 마리아금. 이게 10만원인가요? 에케마리아입니다. 이쁘다. 네온라이트랍니다. 네온라이트. 24,000원입니다. 이런것도 괜찮은데요? 네온라이트. 헬리엇 7만원입니다. 헬리엇 7만원. 자 우리 에보니 스포클론.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이죠? 8만원. 이거 보세요. 땅땅하구요. 층이 엄청 많아요. 에케마리아 정말 이쁘네요.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은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 있죠? 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동운원입니다. 동운원. 동운원. 동운원 이 아이들은 2만원이에요. 2만원. 요게 2만원이구요. 동운원. 이 사이즈는 1만원입니다. 동운원. 이 사두는 2만원입니다. 홍시. 사이즈 커요. 작은 아이들 아니에요. 아 참. 자. 자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2만3천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요런 샴페인은 12,000원이에요. 얘네들도 엄청 큰 편이에요. 이거 현 15cm봉이 되는 거거든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시 샴페인이에요. 독시 샴페인이에요. 우와 이렇게 큰게 2만2천원이에요. 저거 창어로르. 자. 흑장미. 덮지하게 지금 까만색 많이 들었죠. 얘는 문크에요. 문크. 24,000원.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얘는 로제스타. 55,000원입니다. 레드글록. 엄청 커요. 레드글로우. 어우 이 두간마리야 너무 이쁘다요. 그죠. 핑크핑크 물 들었어요. 코베로이도 참 이쁘네요. 아 이쁘다. 쿨로라. 쿨로라예요. 12,000원이에요. 어우 이쁘다 이거. 쿨로라. 아 이쁘죠. 쿨로라. 30,000원입니다. 원종새벽별이에요. 원종새벽별. 핑크 블라썸입니다. 31,000원. 얘는 비스트자이언트. 40,000원입니다. 비스트자이언트. 40,000원. 그리고 사이즈. 차단님께 요청해보세요. 자. 아쿠아에고니. 에본에도 참 종류가 많네요. 아쿠아에고니. 20,000원입니다. 시프레드 마리아. 30,000원입니다. 사이즈. 아메스트로엘. 아메스트로엘. 이게 자고가 있어요. 도간말이 안돼요. 얘는 40,000원인 것 같아요. 엄청 커가지고. 미국 슈퍼클론이래요. 미국 슈퍼클론. 그죠. 마디가 2만원입니다. 메비우스. 이 안으로 말려들여온거 보이세요? 꽃봉오리가 안으로 다 말려들어갔죠. 메비우스. 7만 5,000원입니다. 얘들 예쁘네요. 화이트 마디바군요. 화이트 마디바 보셨습니까 여러분. 3만 5,000원입니다. 화이트 마디바랍니다. 피가르. 피가르. 2만 5,000원입니다. 피가르. 피가르. 2만 5,000원입니다. 원종 마리아. 얘는 8만원입니다. 8만원. 원종 마리아. 원종 콜로라타. 3도예요. 원종 콜로라타. 2만 5,000원. 체르니. 오. 엄청 비싸네. 30만원이네요. 체르니. 이니 스프레드 마리아. 3만원이네요. 스프레드 마리아. 원종 슈퍼클론. 8만원이에요. 이니 스프레드 마리아. 이거이 엄청 커요. 저 손이 엄청 커요. 2만 4,000원이예요. 이거 잘 구경하면 창이. 도움이 사실 수 있어요. 1만 4,000원입니다. 2만 5,000원입니다. 이니 스프레이드 마리아. 2만 5,000원입니다. 이니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니 스프레이드 마리아. 아까는 조금 샀어요. 2000원 이 아이도 그대로 이죠 특이종이래요 특이종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말렸어요 창 입장 이게 가시라고나 창이라나 안으로 딱 말렸어요 특이종 특이종 가격은 문의 문의해주세요 문의해주세요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몰게인 얼마일까요? 9만원입니다 엄청 크죠 자국 하나 둘 셋 넷 4개 빙 돌려있어요 몰게인 맥라이징 너무 이쁜다 너무 이뻐 8만원입니다 맥라이징 8만원 안 돼 불어있어 혼나겠다 네 이는 아톰입니다 아톰 이는 12만원이네요 아톰 예쁘죠 루턴금이래요 루턴금 루턴금 18만원입니다 18만원 루턴금 이 아이는 체르니 체르니도 참 이뻐요 창중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는 마리아 10만원 체르니 40만원인거 같습니다 엄청 큽니다 제가 잘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은 원종베션 7만원입니다 원종베션 7만원 곰 말이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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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제가 볼게요 고반마리아 이 아이가 베로니카 120만원 엄청나죠 120만원 이 아이는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인기있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요거 이게 긴진척성이잖아요 긴진척성 금이에요 근데 이게 한몸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골금이지만 죽지 않고 잘 살았 수 있대요 긴진척성금 26,000원입니다 예쁩니다 여기만 있어요 딴 데도 못 봤어요 자 환협에 본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장님 동생이 창바육이 도매점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데리고 오시겠어요 칼탄대 철학 6,000원이구요 아멜리 철학 19,000원입니다 아멜리 철학 얘는 22,000원이구요 사이즈가 달라요 숙수 철학 레이첼 철학 띠띠 철학 띠띠 철학 물가드시 철학 맞아요 25,000원입니다 커요 이런거 철학 철학들이예요 철학 철학 엄청 크죠? 산체스 철학 편지 철학에요 펜지 철학 룬데리 철학 22,000원입니다 비밀 철학 58원? 오! 이런거 구경 구경하세요 리미누스 철학 25,000원이에요 리미누스 철학 천대동송 철학 다음은 어메이저라 포로스틱? 아 이걸 포로스틱 하거든요 털이 있고 성평합니다 이만합니다 포로스틱 어 이쁘다 이거 대풍입니다 메이저 절아 이쁘죠? 아돌피 절아 세기환상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돌피 절아 15000원 이구요 아돌피 절아 15000원 이 아이는 완전 대품이에요 먹게라고 생각하네 라밀라떼 철아 라밀라떼 철아 이 아이는 되게 이쁘게 물더라구요 어 근데 이거야 알겠습니다 라밀라떼 철아 이 아이는 쨍얼과 철아가 있게 되어있죠 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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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 엘리지 후리메라 철아 후리메라 철아 18000원이네요 프리메라 철아 오 이쁘대요 이 아이는 고래이구 철아 만원이에요 이거 저렴하고 괜찮은데요 고래이구 철아 만원입니다 이쁘죠? 벌 아닌지 빨개질거에요 그리고 한국인 철아가 엄청 많아요 가격대별로 다 있습니다 할로윈 철아 사시고 싶으신 분들 가격대별로 다 있습니다 철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몰곤 철아 골드라블 철아 뭐 보헤미안 철아 요한이 되면 보헤미안 철아라라네요 뭐 사시고 싶은거 문의해보시고 보여달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잘 보여주실거에요 아 보헤미안 철아가서 좀 많네요 철아도 사시고 싶은거 골드라블 철아 골드라블 철아 골드라블 철아 수도 있네요 금자액이 좀 더 보여주기 때문에요 살금이 3,000원인데 다 내렸습니다 귀천금 6,000원입니다 귀천금 핑크핑크해진거 봐 여기 어우 예쁘다 6,000원입니다 프리티금입니다 프리티금 8,000원 실버퀸금입니다 실버퀸금 5,000원 와우 괜찮네요 5,000원 얘는 세레시스금이에요 콩란 아닙니다 세레시스금 만원입니다 세레시스금 여기가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얘는 미니벨금 7,000원입니다 웨스트레인보우 4,000원입니다 수빈금 연이 2,000원입니다 시사수금 예제금 요제금, 어? 가격없다, 색깔 이쁘지? 누다금 5,000원입니다. 누다금도 괜찮죠? 가격 로즈퀸금 15,000원입니다. 이 아이즈는 군생활리도 있어요. 자, 누다금이에요. 다. 베라하긴슬금 7,000원. 오, 레티지아금 13,000원입니다. 레티지아금 13,000원. 초콜렛금 8,000원이고요. 초콜렛금이 좀 묵었어요 많이. 루페스트리금 5,000원입니다. 얘는 베넷금인데요. 가격이 6,000원이네요. 얘는 군생이니까 다르겠죠? 16,000원입니다. 베넷금. 이런 레티지아금들 많아요. 러블리 로즈금. 러블리 로즈금 있어요. 러블리 로즈금. 없어. 자, 문의해 주세요. 없으면 문의해 주세요. 자, 수연금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문의해 주세요. 자, 수연금은 너무 예쁘게 들었죠? 아, 이 아이는 18,000원이네요. 수연금.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메비나. 그럼 너무 예쁘죠? 12,000원입니다. 아, 예쁘다. 집시금이에요. 집시금. 그게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15,000원. 모니미거금은 4,000원이고요. 모모가금. 모모가금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6,000원. 4,000원이네요. 얘는 석연화금 같은데요. 네, 석연화금 맞네요. 5,000원이에요. 석연화금. 목대기 있는 석연화금. 5,000원. 우주목금. 28,000원이에요. 우주목금. 엄청 크죠? 우주목금. 미라클금. 4,000원입니다. 상울한 영꽃백금. 자연, 군생이래요. 5,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상울한 영꽃백금. 자연, 군생. 6,000원. 6,000원. 5,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천대동산금. 18,000원이에요. 와, 예쁘다. 홈룡에그리원금. 홈룡에그리원금입니다. 자, 문의. 문의. 문의해 주십시오. 귀청금, 군생. 22,000원입니다. 저는 군생이에요. 엄청 큰 아이들이에요. 아, 홈룡에그리원금. 이거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프레질리스금. 6,000원입니다. 얘도 여제금 같아요. 여제금. 와, 혹시 홈룡에그리원금인가? 이게 얼마예요, 언니? 오, 이거 어미금 같은데? 자, 펜타드롱금. 펜타드롱금입니다. 색깔 오묘하죠? 헉, 이봐. 5만원이에요. 값어치합니다. 이렇게 색깔 이쁘니 뭐. 그죠? 5만원이에요. 노캐로테스금. 2만원입니다. 얘들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층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아, 이 아이는 정말 잘 들었다. 원종 방울복랑금. 이 아이는 좀 커요. 13만원이고. 요런 아이들은 2만 5천원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금 보셨나요?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금 보셨나요? 3만원입니다. 크리스마스금. 얘는 맘무스금이래요. 맘무스금. 어, 가격 좀 하겠는데? 문 좀 해주세요. 맘무스금. 소인제금은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다 달라요. 요런 거는 2만 2천원이고요. 고양이는 엄청 무근아이인데 요만아이는 4만 5천원. 크게 따라 다릅니다. 즉시금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지금. 15,000원입니다. 즉시금 15,000원. 이게 실키금이래요. 실키금. 실키금. 2만원입니다. 실키금. 라카베니아 금이랍니다. 네. 가격표가 어디갔어. 오. 뭔가 좀 하는데요. 이 목대에 있는 이아이는 5만 5천원이네요. 이아이는 좀 쌀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지? 되게 이쁜데? 베르셸리크금이네요. 베르셸리크금. 1만원입니다. 베르셸리크금. 충맹금. 모근아이. 2만 4천원이에요. 엄청 모근아이예요. 휴미리스금입니다. 되게 맑은 느낌? 8만원이네요. 와. 더럽하네. 그죠? 얘는 로즈킴금입니다. 5만원. 군생이에요. 다이아몬드스테이트금. 대표적인 나이죠? 2만 1천원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이거? 다이아몬드스테이트금 2만 1천원 괜찮습니다. 사이즈 엄청 커요. 신냉금들 이렇게 위에 뚝어있어요. 그리고 릴리시아금은 8천원입니다. 릴리시아금 사이즈 커요. 이렇게. 얘는 버클금 15,000원입니다. 군생이네요. 버클금 15,000원입니다. 군생이네요. 당임금 철학. 당임금 철학이 있으니깐? 보시면 되요. 7만원입니다. 7만원. 7만원. 얘도 당임금 철학. 7만원입니다.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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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염자금 10,000원. 7만원. 6만원. 신도금입니다. 신도. 우리 꽃임끈아이 신도금. 신도금이. 이 아이는 18,000원인데. 이 아이들은 좀 근생을 잃어서 더 가격을 팔것같아요. 이 작은아이라서 9천이고. 그리고 노경금 7,000원입니다. 노경금 너무 이쁘지요? 노경금 7,000원. 얘는 전반미임금이래요. 전반미임금. 어? 이거 왜 이렇게 싸요? 5,000원이에요? 이거 한도짜리는 5,000원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되어있는 아이는 8,000원이네요. 전반미임금. 얘는 6,000원이네요. 와 이쁘다 이거. 금기 들어간거 보세요. 전반미임금. 이렇게 군생으로 된, 목디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15,000원이에요. 좀 달라요. 사이즈와 적세에 따라 다릅니다. 줄리아 철화들입니다. 줄리아 철화들. 한 2만5천원 정도 한거 같아요. 줄리아 철화들. 몸버스터 철화? 만원입니다. 만원. 8,000대 철화. 만원입니다. 대비 철화. 여기도 만원이에요. 대비 철화. 만원입니다. 어 이거 뭐지? 원종. 원종. 천후엽병동 철화네요. 와 천후엽병동 철화도 있군요. 잘 엮여져 있는데요. 원종 천후엽병동 철화. 만원입니다. 원종 천후엽병동 철화. 자, 이러한 호요임 철화는 16,000원이고요. 약몸창 특가. 창특가 아이들입니다. 창특가 아이들인데, 여기는 네 분만 멋있고 여기 트럭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하군에 심겨져 있어서 고야님 뽑아서 보내 준답니다. 창특가는 4분만 드릴거에요. 철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롤네반스 철화 같은 이런거는 지금 만원짜리 아이였는데 세일을 해주실거에요. 먼저 보면 마디바인데 조금 작지만 이쁜아이들 마디바 좀 작은 아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트롬소에요 트롬소도 조금 큰아이들은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른데 그냥 싸게 작은 가격에 맞춰주신다고 했어요. 트롬소입니다. 커요. 그리고 두 아이와 이 두 아이가 철화가 좀 달라요. 여기는 엘콘 철화에요. 엘콘 철화 두 분은 이 아이가 가구요. 그 다음에 두 분은 론 에반스 철화가 갈거에요. 그 다음에 칼리스트라고 신품전 이래요. 칼리스토라인데 아이가 좀 많이 커요. 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시는건데 칼리스토라는 창입니다. 신품전입니다. 이 창 가격은 25,000원의 특가로. 이게 지금 가격 책정한 것도 저렴이 책정 하신거에요. 만원짜리도 8,000원 책정 하시고 이런 트롬소도 만원정도 하는건데 8,000원 책정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을 다운된 데서 다운된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종이. 두 종은 엘콘 철화가 갈 것이구요. 두 종은 론 에반스 철화가 갈거에요. 두 종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4분에게. 그래서 25,000원에 특가로 갑니다. 25,000원. 4분만 보실거에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잔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